중학교때는 그냥 어떤 공룡이든 그냥 돌리면은 배트가 힘을 많이 실어주는 거기가 나는데 중학교때는 공을 잘 못 때리면 타워가 다 갈 수 있어요 중학교때는 공룡이로 중학교때는 공룡이로 중학교때는 공룡이로 이 부분을 모아서, 여기서, 여기서 끓여줍니다. 저는 지금, 한 번 타기 때문에, 여기서, 동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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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료. 그 다음에 이제 방망이 들고 너가 이제 수행 천천히 한 번 해봤네 50% 60% 때 느끼면서 골반에 느끼면서 중심에서 느끼면서 타이밍 접을 때 그 정도 다리 이 정도죠 지금 처음이고 처음이니까 더 의식적으로 더 많이 모은다고 생각하고 계속 느껴있고 계속 의식해 거기 그 부위를 그 부위를 쓴다고 계속 자격을 준다고 그때 뭐 좀 느껴져? 자극이 느껴져? 아는 건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더 의식적으로 더 느끼게 더 힘을 주면서 더 힘을 주면서 타이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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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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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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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